엄마! 할머니도 해! 어때? 할머니? 뭐 엄마가 할머니처럼 늙었단 소리야? 어?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이제 할머니가 된다고 나한테도 애기가 생겼거든 나는 엄마 애기 내 애기는 내 애기 내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걔가 우리 애기를 가졌대 좋지 엄마? 엄마 맨날 걱정했잖아 내 새끼니까 교수 널 누가 데려가 이러면서 맨날 편식하고 겁 많고 엄살 심하다고 잘생겨서 쫓아왔다가 놀라서 다 도망간다고 근데 데려갈 사람이 있다니까 애기도 생기고 엄마 왜 그래? 이만! 엄마 왜 이래? 이 미친 놈아 이 또라이야 다시 말해봐 왜 욕을 해? 왜 욕을 해? 나오냐? 바다 밖에 없는 나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 임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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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! 그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진정해 엄마 엄마 지금 취해서 그래 술 깨면 평소처럼 냉정하게 판단 될 거야 좋은 일이잖아 내 애기가 생겼다니까 엄마 엄마 난 분명히 말했어 내가 책임진다고 결혼해서 내 여자친구 우리 애기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도대체 저놈이 뭐라는 거야 엄마 엄마